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네요 좀 뒤에 보시면 마을이 보이죠 마을 제주 마을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마리 있잖아 세 마리 여기가 어디냐면요 섭취코지를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길에서 올 수도 있고 뭐라고 하죠 아쿠아플라넷 아쿠아플라넷 뒷편이라고 하시면 될 거에요 제주 아쿠아플라넷 뒷편에 해안도로 바다 보이는 쪽으로 길이 있어요 상산을 주고 보이잖아 슬락 보이죠 싹 보이잖아 이게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정말 겨울 날씨는 쉽지가 않아 겨울 날씨도 여름 날씨도 쉽지가 않아 날씨가 너무 춥네요 여기 여기 뭐 있네 이거 우리 한번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가족분들 내년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래도 조금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새해가 밝아오면 항상 항상 행복하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새해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기 성수아님 실범 멋지게 보이네 여러분들 안녕 맞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맛있다 맛있네 고춧가루 양념이 잘 됐네 양념이 여기야 고춧가루 양념이 떡에다 어묵에다 잘 배겨 그냥 들어가니까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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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네 양념이 고춧가루 소화에 탁월하지 양배추가 거의 뭐라고 해야되나 블루초지 블루초 몸에 완전좋은가 위에도 좋고 최고지 여기도 양배추들어가고 여기도 양배추들어가고 우리보다 100살까지는 살겠다 200살까지 살겠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너무 맛있어 이런 내창만 있는 색깔 그렇다면 내수까리 이미 코 나중에 푸세요 응 뜨거운 거 보니까 콧물 나은 참 오늘 내과 할머니네 집 갔어요? 응, 그리간 놀자 안골목에 거기 할머니는 안 갔어요? 이건 너무 떤다 추워요 고생한 칼로 하자 떡이 맛있다, 떡이 떡, 떡이 맛있다 떡은 판롸 그러는데 아까